공룡한테 잡아먹힌, 눈 속에 왜 눈 속에 있는지 막 새, 살아있는 거, 뛰쳐나온 것처럼 벽에 뛰쳐나온 것처럼 공룡이 그냥 벽으로 뛰쳐나온 것처럼 그런 현변작품인데, 마치 입체감을 그렇게 공룡이 사람, 화면 밖으로 뛰쳐나온 느낌이 들도록 그렸네요 트리같은 것들 이것은 공룡이 마치 화면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느낌을 줬어요 뿔도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이것도 화면 밖으로 머리가 튀어나오네요 실제 나오면 아니에요, 평변작품인데 입체감을 이렇게 공룡이 화면 밖으로 뛰쳐나온 것처럼 그려졌어요 날개도 밖으로 나온 것처럼 그려졌어요 날개도 밖으로 나온 것 같지만 원래는 평면이에요 그냥 평면이에요, 평면 튀어나온 게 아닌 평면이에요 여기 있다 여기다 약간은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